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론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또 그 사람의 성품 또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 사람의 존재를 모르는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의 누구인지도 그 사람의 성품도 또 그 사람의 어떤 특징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이름을 함께 공부하기로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성령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냥 어림잡아서 헤아려 보더라도 한 20개 넘는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속성들 가운데에서 어떤 특징적인 면들을 강조하여 게시하실 때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이름들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을 추려서 한번 항목으로 모아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성령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영이라는 그 단어가 모두 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성령님은 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적 표현이 분유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영이 어떤 것이냐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그 푸뉴마라는 그 단어 가운데에서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푸뉴마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숨, 호흡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무엇입니까? 숨은 바로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숨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그 가운데 숨쉬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바로 숨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존재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 푸뉴마라고 이야기할 때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어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을 마치 바람과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람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의 특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창밖에 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커튼을 쳤습니다 창밖에 보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바람이 불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 그 결과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봅니다 낙엽이 떨어졌으니까요 바다를 한번 볼까요? 바다에서 파도가 졌습니다 물결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었구나 바람이 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바람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었다는 그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자리 가운데서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치유가 임하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일하고 있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로 바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임의로 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는 통치자이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의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응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큰 태풍이 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태풍의 바람에 그 태풍의 부는 방향을 바꿔볼 거라고 두 팔을 벌려서 서있다고 한번 쳐보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겠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부는 골목에 그 길목에 풍차를 세워놓는다든지 혹은 풍력발전기를 거기다 세워놓는다든지 하면 그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깨달았다면 그분이 일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님의 역사는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쓰임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성령의 이름은 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뭔가 더 붙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영의 개념에 더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강조할 때 하나님의 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그런 몇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영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관계를 강조할 때 여호와의 영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 아니다 논리가 아니다 그분은 어떤 로직이 아니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우리가 불러야 할 성령의 이름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30년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와서 정말로 그 부흥의 바람을 지나고 난 후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전통화되어져 있고 또 형식화되어져 있고 또 기관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혹은 어떤 교리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며 모세와 헨리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며 베드로와 바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생명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호흡하고 계신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세 번째 성령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종종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보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 다르고 성령 받는 거 다르다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틀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사십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다르고 그 다음 나중에 또 성령 받는 거 다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사셨습니다 그리고 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나와 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곧 다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함께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또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제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그냥 새로운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취하신 구원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이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 별개 성령님이 하시는 일 별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주셨고 또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거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늘 적용하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의 별개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역사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비록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영과 유사한 그런 표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혹은 예수의 영 혹은 그 아들의 영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름 한번 살펴봅시다 네 번째 이름은 바로 성령입니다 네 성령 좀 이상하죠? 성령님의 네 번째 이름 성령 자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친숙하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부를 때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시어라는 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분의 이름을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부르는지를 한번 돌이키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 가운데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는 채로 그저 습관처럼 성령님 이름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분의 이름 성령님을 부를 때 그분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의 죄를 소멸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일 그것 역시 바로 이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님의 이름 성령님 혹은 성결의 영 거룩하신 자 이 모든 것들이 그와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분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동일한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인격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혜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나 아닙니다 영어의 단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보혜사 첫 번째 의미는 헬퍼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돕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 곁에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헬퍼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어드부카압입니다 대연자 혹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권고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위로자이십니다 컴포터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 가운데 시달리다가 결국 쓰러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마음이 낙담되어지고 힘들어서 일어날 그런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운을 북돋으시고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컴포터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티처이십니다 그분은 교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다 사실 이 요즘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아무 그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성령님은 교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누구하고도 마음을 터넣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령의 다양한 그런 이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며 백성들입니다 그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이름이 알려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친구를 찾고 혹은 인터넷을 뒤적거리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쓰며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 성품과 내 마음과 너에게 내 진정성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북다다 줄 것입니다 소망을 줄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담배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날까지 그분을 뵈는 날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시나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를